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공연하는 토리. 마이크로 받아주는 거니까. 한 개 정도 있는 것. 아아악! 오, 모기다, 모기. 한 번에 떼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무서워. 그래, 거기 들어가면. 여기야, 여기. 이리 와. 아... 뚜껑 잡았어 아니야! 아니야 날 잡지마 이렇게 좀 아래로 이렇게 오 됐다 됐어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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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얘 놔줘야 될 것 같은데 얘 막 날랐더니 가자 방생 시키러 갑시다 컴온 체키라 여기다 다시 놔줄까 여기다 놔줄까 원래 있던 자리 옆 속에 안 무서운가 봐 어디다 놔줄까 어디다 놔줄까 여기 여기 안녕 아 이쁘다 갔다 그는 갔습니다 안녕 아 사랑하는 네디 아 나 없이도 잘 살아 어디갔어? 여기 안녕 잘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이거 안 놔 왜 왜 나 태고 놀아? 뭐하고 놀았어? 사슴벌레 집 보내셨어 엄마한테 보내줬어 마음이 쉽겠지만 행복할 거야 진짜 달달한 거 먹으러 갈까? 달달한 거 먹으러 갈까 달달한 거 먹으러 갈까 달달한 거 어딨어요? 달달한 거 먹으러 갈까 사진 한 잔 아 찍어 어디서 찍을까요? 형 저 사진 한 잔 찍어주세요 어 자 옆에 옆에 한 잔 껴도 돼요? 같이 찍어야 돼 같이 찍어야 돼 응 이거 모두 어떻게 바꿔? 이쪽이구나 여기 보고 있어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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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이렇게 네 맞아요 이거 눌러야 되나? 네 네 살까 한 장만 더 찍어야 돼 달의 격렬 찍은 거 같은데? 이렇게 찍어야 돼 한국 연습하는 거 한국 연습하는 거 한국 연습하는 거 한국 연습하는 거 몇 시간은 몇 시간은 다 안 나오지 연습이 되면 이게 더 좋을 거 같아 이상하다 내가 찍어줄게 네 아 형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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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세요 셀크로 배가 이렇게 잡고 찍는 게 다 할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찍을 때 나오려나? 뒤에 누웠어요 언니 네 뭐 콘서트도 있고 집밥도 있고 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의 머리카락이 아이고 머리카락이 먹었어 나의 머리카락이 먹었어? 감사합니다 밥을 남기면 저희 산책을 하세요 저희 산책해요 맞아 이제 저 자리 비오려할 거 우리 공포체험하면 안 돼요? 싫어요 싫어요 나는 좋아 공포체험 싫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공포가 좋아 나도 좋아 저희 왜 깜짝이야 보이는지 난 궁금했어 근데 어두운데도 나와요? 응 색이 노래 잘하잖아 노래 한 번 불러줘 봐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움? 드리움 푸른 언덕에 보이나? 무슨 노래 뭘까요 지금? 좀 약간 분위기에 맞춰서 무서운 노래가 뭐 있을까? 무서운 노래? 무서운 노래도 있어 아니요 나의 다섯 왜요? 왜요? 저기 이뻐요 아 좋은데? 저기 그림같아요 저 집 아 여기 수영장 수영장 있어요? 네 아 아까 최근빠가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막 일어났으면서 진짜? 저 스케이트 타는 줄 알았어요 수영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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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잘하실 것 같아요 수영하시네 물에 물에 잘 뜨실 거예요 물에 잘 뜨실 거예요 여기 수영장 우와 들어가면 돼요 아까 입살 타요? 어? 여기 계신 진짜 이뻐 우와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대장했어요 물이 안 빠져 여기서 다 드시고 계셨는데 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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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링글링 나눠 문자로 들어보죠 우리 이거 입고 싱얼룸 치면 진짜 중요하겠다 아까 뭐야 사장님이 기획하던데 이거 입고 하는 거 진짜요? 진심으로요? 지상파에요 지상파에요 지상파에요? 네 흥기가 왜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이건 꿈이야 그래서 레이 언니랑 나랑 이거 진짜 이러고 있었는데 잠깐만 스탑 내 사랑하는 말 조용은 안 되죠 언제 나와요? 저희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잘 먹네 잘 먹네 됐어 잘 먹네 거의 20이에요 기다리는데 그쵸 진짜 한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거 뽑으면 안돼요 다 무카로 같이 진짜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네 어두워서 언니 찍혀요 제가 안 찍혀요 잘 안봐 안 찍혀져요 이렇게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면 보이죠 귀신 귀신 체험 내가 아직 내가 아직도 눈장이로 보이나 뒤로 보이나 눈부셔 가오나씨 초콜릿처럼 안 잡아먹지 지금 귀신 좀비 지금 어떻게 나와 예쁘게 예쁘게 얼짱 귀신 내가 아직 아하 왜 이렇게 너무 가오나씨 같이 나와 뭐라고 아직도 배고 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가오나씨처럼 나오냐 그치 금방 1200 1300 아직도 많이 보이냐 가오나씨 짤 나중엔 짤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가오나씨 흉내낼잖아 내가 올릴 거니깐요 제가 사실 빌리언에서 가오나씨를 맡고 있거든요 가오나씨 보여주세요 아아 아아 좀 더 좀 더 아아 그치 진짜 가오나씨 언니들이 저를 가오나씨라고 불러요 안 보여요 아 좀 가오나씨 보여야겠어 저희 내일은 뭐예요 오빠 내일도 덕방 있으면 좋겠다 내일은 아침 미션 있다고 그랬어 아침 미션? 빨리 깨고 막 그런 거? 응 아 진짜? 응 그럼 그냥 줘야겠다 왜? 그냥 사줘야 돼 아침밥 안 먹으면 되니까 아침밥 안 먹어도 돼요 지금 다 비축해놨어요 3일치 비축해놨어요 맞아 맛 먹어도 돼 오늘 너무 행복해요 진짜 많이 먹어서 맞아 행복합니다 쓸개 얼만큼 행복했어? 저요? 응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되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대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빠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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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저희 멤버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네요 빠쏭 손길 안타 여기 지금 얼굴이 보여요? 안보여요 안보여요? 이렇게 안보여요? 저희 레이였는거 봤어요 네 눈부시겠다 오늘 완전 완전 매력 저요? 어떤거요? 피아노치거나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레티야 미안해 하하하하하 한두 번 아니시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웃겨 우와 후레시야 자 이렇게하면 저 얼굴 나와요? 얼굴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렇게 꽃바지 입고 네 저기 들어가면 낼거 같은데 그냥 논해도 돼 어디요? 논해? 옷도 보니까 뭐 이렇게 씹으러 이거 해줘 이렇게 이렇게 라이트 빰 빰 빰 빰 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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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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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지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하하하하 하하 지모님 으하하하 지모님 약간 지금 사모님 모습인데 ㅎㅎㅎㅎ 후레이빰 춥시다 어디 가셨어요? 최경님 올라가셨어요? 아mpfen rewarding 데이트 하고 있어요 해요 어떻게 해요 8 algunos 많아서 thôi 괜찮아요. 많으니까 괜찮아요. 뭐가 많아요? 스윙스 오빠 어디 갔어? 저기 몰래 한 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면 몰래가 아닌데? 테네크로 가볼까요? 테네크로 가볼까? 어디 갈까? 아니 저기... 테네크로 가볼까요? 언니야 우리 게임 할까? 지금 오동수 여기 무슨 가로수같은거 불같은거 저거 좀 펴달라고 할까요? 저 켜서 우리 그거 하나요! 저희 게임하자 이거! 건빵 있어? 어? 건빵 있어? 응 건빵 있어 나랑 많이 차이나? 제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건빵을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저 진짜 좀.. 저희 아빠도 약간 이렇게 크시거든요 아빠 진짜 크세요 진짜 아빠가 87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저만큼 가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게임하려구요 오 언니 그거야? 건빵! 우와! 게임한다! 우리! 밝은 데로 가세요 네, 밝은 데로 가세요 들어가세요 여기가 네번째 수가 있는데 여기 몰라요 저기 한국이 나와요 아 진짜요? 여기 있으면 나오죠 건빵 건빵 다섯 개 1분 안에 먹기 다 좋아 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해요 일단 1분 재야 될 거 철을 누가 재주세요 이거에서 이긴 사람은 뭐야? 이거에서? 이긴 사람은 건빵을 다섯 개 넣어주세요 아 뭐야 뭐 할까요? 진짜 먹은 사람 뭐 할까요? 먹은 사람에게 모아주기 모아주기 아 뜨겁다 알갓지 백희씨님을 드리도록 안 되고 안 되고 옆에 옆에 가세요 이거 하나 뜯는다고 환호를 이게 진짜 암튼 이렇게 해서 그냥 1분 정도 일단 다섯 개씩 한 번 해볼까요? 다섯 개 먹을 수 있나? 나 건빵 진짜 좋아해 근데 이게 원래 1분 안에 다섯 개를 못 먹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일단 다섯 개 먼저 시도를 해볼게요 빨리 다 같이 해봐요 한 번 해보세요 아 진짜 다섯 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꽁수가 있어요 뜨거운 물을 약간 먹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때 먹으면 다섯 개 돈 내기여가지고 자 다섯 개 다 집었어요? 예 인증 다 같이 시작하는 거 같아? 네 다 같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저도 다섯 개 다 다섯 개 네 다섯 개 준비 형이 누구지? 안 돼 너무 그런가? 아 잠깐만 준비 시작 시작 나의 청소 나의 청소 나의 청소 하늘 저녁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다 먹었어요 살이 걸려 나도 이거 너무 쉽게 된다 이거 너무 쉽게 된다 이거 너무 쉽게 된다 너무 쉽게 되네 아 맞다 레몬도 있는데 진짜 레몬도 해요 저희 그거 할래요? 레몬 먹기? 괜찮으세요? 레몬 먹기 괜찮으세요? 네 표정 안 찡그리고 하네 레몬 먹고 표정 안 찡그리게 반방부터 먹고 그럼 나 레몬 가져올게 레몬 썰어야 되나? 레몬 많이 씻어 레몬이요? 좀 많이 씻어 어 그거 못 먹을 것 같은데? 레몬 먹자 빨리 먹어 원래 똑똑한 걸 좋아해 거기서 빠르면 돼 근데 사람들 음 맛있다 여긴 별사탕 안 들었잖아 음 음 음 안 들었다 근데 이 건빵은 집에다가 사이팅에다가 음 좋아서 맞아 설탄도 막 틀어가지고 튀겨먹어 어 말이야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진짜 제일 달라요 제일 달라요 화면이 형 저요? 네 아니 진짜 송인이가 저요? 닮았어요? 아니 몰랐는데 여기서 아까 노래 부르시고 살로 다 댓글도 닮았다고 음 이렇게 나 죽음 나 잠에 잠은 저요? 저 처음에 봤을 때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맞죠? 둘 다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때요 실제로? 좋죠 저는 아 이미지 같은 거 막 백현이 형 뭐가 그렇게 달라 보여요? 아 더 작고 더 작고 네 알아 마고서 아 막 계속 먹으니까 흐흐흐흫 먹어서 엄청 클줄 알았어요 응 맞아요 저는 실물하고 다르다고 했더니 크흫 그러니까 아 그냥 그냥 화면이 잘 받는 것도 좋은 말이야 진짜 나쁜 말로 그냥 화면이 잘 받는 것도 좋은말을 응 그럼 멘탈 언니가 화면 딸 제일 잘 받아요? 화면됐어? 제 친구들이 쓰지 마요. 우리 친구예요. 21살이라고 하셨죠? 우리 말 편하게 할까? 친구들 만들고 좋네. 뭐 하는 거야? 당신도 친구잖아. 좋은 빠른이예요. 난 누나다. 제 친구는 어딨을까요? 저는 빠른 누구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동갑이 제 친구예요. 그럼 나랑 친구. 맞죠? 누나라고.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2월이요? 동생 동생. 동생 누나 친구. 누나 빠른이니까. 아니야 빠른은 나도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나랑 친구지. 미친 거 아니었어? 네. 빠른이니까. 저도 일할 때 좋아 안 돼가지고 그냥 다 그냥 좋네 말이야. 어쩔 수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래도 부산이니까. 정윤이. 정윤이. 정윤이 방송 처음보다 되게 말 많이 한다. 적응하면 될 것 같아. 원래 나 이거 안 걸려. 지금은 진짜 안 걸립니다. 진짜 심 안 걸립니다. 그렇군요.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같은 반이 남자 반인데 여자애들한테 한 달 정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분처럼. 진짜 맞춰주신 게 너무 좋아요. 저희 상촌 같아. 아까 습괄우는 습이가 제일 심을. 음~~ 숙소했어요?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처음에 저기 앉아있을 때요. 저기 앉아있을 때 걸어 올라갈 때인가? 저 아닌가. 아 저 안 갈아탔어요. 저 안 갈아타신 거예요? 안 갈아탔죠. 맨날 저희 밀당 하시는데 막. 아 갈아탔으면 우리 닉네임 바뀌었죠. 그쵸 그런거죠. 오빠는. 어느 거. 어 네. 아 아니구나. 길었나. 동갑이라서 나이가. 아무래도. 아이돌이다 보니까. 대화하기도 좀. 대화하기도 좀. 부담도 주럽고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다. 레몬이 왔어요. 우와 레몬.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오고 싶었는데. 다 멀어가지고. 짠. 오 레몬 냄새가 그냥 온다요? 오자마자. 레몬 처음 먹어보는데. 레몬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빨리 와. 같이 게임하자. 크리스님. 오빠 어디에 다녀와. 아직 드시면 안돼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뭐에요 이거? 무슨 게임 무슨 게임. 1분 참기 할까요. 사일리 바꾸기 파. 뾰족 변화 업기. 아니 이거 하면은 뭐. 혈택. 아니면은. 한 명이나 몇 명만. 몇 명만 먹고. 이 사람들이 맞추는 거야 시청자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연기하고.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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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주사 주사. 우리가 연기하고. 그러면. 한 명만 먹는 거야. 카메라 딴 데다 돌리고. 그러면. 그러면 안 먹는 사람들이. 입이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해야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먹는 사람들은 건빵을 먹어. 아니면 그냥 먹고요. 그러면 좀 불어색하잖아. 아니면 그냥 먹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맞추는 거 하는 것도 재밌는 거 같아. 맞아. 그러면. 아 누가 먹었는지 맞추는 거. 시청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빨리 얘기하자. 카메라를 잠시. 지금 여기 누가 뒤돌아계시고.